이 동영상은 일반적인 의학적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답은 될 수 없으며, 개별적 상황에 대한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중근의 알기시온 당뇨 심장뺌의학입니다. 저는 연세지원군 내과 대표연장 내과 전문의 조은근입니다. 이 강의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고지혈증 환자를 보는 의사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일반인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어려우니까 의사들만 듣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아포비지단백의 임상적 유용성의 1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어서 오늘 마지막 종결부 아포비지단백의 임상적 유용성 2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저번에 했던 순서를 좀 보게 되면요. 저번에 처음 시작할 때 심혈관 위험인자로서 리피드 프로파일에서 HDL 콜레스테롤이 왜 치료인자로 쓰이지 않는가? HDL의 중요한 건 HDL이 아니라 HDL의 펑션인데, HDL의 펑션은 HDL의 농도가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HDL 콜레스테롤만을 재는 것으로는 우리가 이걸 위험하다, 안위험하다 할 수가 없다는 얘기도 했고요. 트리글리세라이드도 트리글리세라이드가 높을수록 심장병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적 연구에서 발견했지만, TG를 낮춘다고 해서 실제로 심장병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여러 중요한 임상 연구를 통해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트리글리세라이드가 위험인자로서 작용을 하지만, 그것은 그 내부의 기저에 저번에 말씀드린 렘넘트 파티클의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TG를 낮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TG가 높아진 상황을 교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혈관 위험인자 중에 가장 중요한 리피드 프로파일, 그 중에서 4가지가 보통 있었죠. HD-콜레스테롤, TG, 이건 기각이 된 거예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LD-콜레스테롤과 APO-B-Lipoprotein이 어떤 쓰임새가 있고, 어떤 중요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D-콜레스테롤은 뭐 다 아시다시피 가장 최고의, No.1 Foremost Important Risk Factor for Coronary Artery Disease죠. 그래서 스트레스, 담배,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거 있지만, 가장 단일인자로서 가장 심장병 위험인자는 LD-콜레스테롤이고요. 그 LD-콜레스테롤을 낮추면 낮춰서 좋다. 이거는 뭐, 이거는 설이 아니죠. 이제 완전히 진리죠. 이건 하나의 의생물학 분야에서 자리 잡은 진리입니다. 마치 혈압이 높을수록 심장병과 뇌경색이 잘생기고, 혈압을 낮추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뚜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가끔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억울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는 정말 황당하게 의사도 있고, 의사 아닌 사람도 있지만, 이런 사실을 부인하면서, 스타틴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위험하다고 과장돼서 얘기해서, 실제로 약을 먹어야 될 사람들이 많은 부분이, 이런 선정적인 유튜브나 이런 내용을 보고 약을 안 먹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뻔히 의사들은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우리 환자를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들께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찍은 겁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짧게 얘기를 할게요. LDL 콜레스테롤은 아까 말씀드린 LDL 지단백의 콜레스테롤이에요. 보면은 VLDL1 지단백의 콜레스테롤, VLDL 콜레스테롤, VLDL2의 콜레스테롤, VLDL2 콜레스테롤, 또는 합쳐서 VLDL 콜레스테롤 얘기하고, LDL에 있는 건 LDL 콜레스테롤 얘기하듯이, 수많은 아스테로제닉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많은 파티클 중에서 가이로마이로콘 콜레스테롤도 있고, VLD 콜레스테롤도 있고, LDL 콜레스테롤도 있는데, LDL에 실려있는 콜레스테롤, 우리가 그냥 LDL 콜레스테롤 얘기하죠. 근데 LDL 콜레스테롤만 얘기해서 되겠네요. 나머지도 다 아스테로제닉한데, 근데 이게 제일 처음에 발견된 거기도 하지만, 계산식으로 하기도 쉽고, 임상에서 개원인 선생님도 쓰기도 쉽고, 보건소에서 쓰기도 쉽기 때문에 이걸 강조한 건데, 또 하나는 정상적인 컨디션에서는, 공복에서는 LDL 콜레스테롤이 콜레스테롤이 전체 파티클의 콜레스테롤의 90%를 차지해요. 그래서 당뇨가 아닌 사람, 그냥 단순히 콜레스테롤 레벨이 높은 사람은, 공복에서 쟀을 때, 그 사람의 LDL 콜레스테롤이 전체 90%다라고 생각하시면, HDL을 빼놓고, HDL이 아스테로제닉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당화가 될 수가 있었거든요. 이거 다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많은 그런 아스테로제닉 콜레스테롤 중에 LDL만, LDL 있는 걸 LDL 콜레스테롤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콜레스테롤이 LDL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없었다. 특히 비당뇨인은. 근데 이제 당뇨인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되면서, 당뇨인은 좀 얘기가 다르다라는 것이 얘기가 되는데, 이거는 오늘과 또 다음에 말씀드릴 당뇨인의 고지혈증이 왜 위험한가에 대해서,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낮추면,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면 정말로 심장병이 예방되는가를 볼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도표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스타틴을 써서 콜레스테롤을 낮춘 것뿐만 아니라, 스타틴 전에 있었던 약의 레진, 되게 터프한 약이죠. 그 다음에 약이 없었을 땐 다이어트 했었고, 더구나 옛날에 약이 없고, 콜레스테롤 너무나 지나치게 높은 사람은 죽게 하자면 살기로 회장을 잘랐죠. 회장인데, 일리얼이. 일리얼 바이패서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LDL을 다 각각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틴으로만 낮춘 게 아니라, 하튼간에 울불 안 가리고 LDL 콜레스테롤을 낮췄을 때, 그것들이 Non-Fatal MI나 Coronary Arteritis Death를 예방했는가, 또는 줄였는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간에는 스타틴이 갖는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장병 예방이. 그렇지가 않아요. 고지혈증을 전공한 학자로서, 또 보는 의사로서 말씀드리면, 어떻든 간에 콜레스테롤만 낮추면 돼요. 그런데 스타틴이 제일 쉽게 안전하게 낮아지죠. 효과적으로 가장 강하게. 그런 거에 비해서 다이어트 같은 거는 좀 효과가 좀 적고요. 일리얼 바이패서는 지금 안 하죠. 수술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빨간색은 런던 오슬로 멀티플 리스크 팩터 뭐 이런 거. 로스앤젤레스 스터디라 해가지고, 순전히 먹는 거. 불포화 지방산을 먹게 하고, 파이버를 먹게 하고, 포화 지방산을 피하게 하면서 콜레스테롤 레벨을 낮춘 스터디가 되겠고요. 바이레시티레진 시퀘스테란트. 그게 뭐죠? 콜레스티폴 같은 거. 임신했을 때 너무 그 산부가 콜레스테롤 레벨이 높으면 스타틴을 쓸 수 없으니까. 바이레시티레진 시퀘스테란트. 콜레스티폴 같은 걸 쓴단 말이죠. 근데 굉장히 많이 먹어야 되고 더부룩하고 그런데. 하여튼 여기서 스터디가 업존 스터디, LRC 스터디, LHLBI 스터디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가장 무식한 스터디가 스타틴도 없었고, 이런 약도 없었을 때. 콜레스테롤 파티클,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생기는 음식으로 들어오는 마이셀. 콜레스테롤이 어디로 흡수되냐면 일륨으로 흡수되잖아요. 일륨을 갑자기 잘라버렸어요. 흡수를 못하게. 그래서 이게 아주 유명한 연구입니다. 포쉬 스터디인데 굉장히 성공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틴 세대가 와서 스타틴으로 쓴 게 4S 심장병 환자, 워스컵스 심장병은 아닌데, LDR이 190인 스코틀랜드 남자들, 케어 심장병 환자, 리피드 심장병 환자 뭐 그럴 거고, 에이텍스컵 스터디는 이제 미국에서 에어포스, 텍사스 에어포스에서 된 스터디인데, 이거는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프리멘션, 그 다음에 하트폭신 스터디, 얼라트, 프로스퍼, 아스코텔러리, 칼즈 같은 굵직굵직한 스타틴 트라일이 있어서 이런 걸 다 한 그래프에 이제 점을 찍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LDL 콜레스테롤 리덕션 퍼센트에요. 그러니까 도달한 LDL 콜레스테롤 절대값이 아니고, 베이스라인 LDL 콜레스테롤 레벨에서 약을 써서 또는 식사를 통해서 또는 회장을 절제해서 또는 콜레스티폴로 콜레스테롤을 퍼센트로 낮췄을 때 그랬을 때 이제 넌페이탈 앤페이탈 코로나리아트리지지가 리덕션이 얼마나 됐느냐 했을 때 약과 상관없이, 즉 수단 방법과 상관없이 LDL 콜레스테롤을 15%에서 40%까지 낮출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게 레러티브 리스크가 리덕션이 되는 거예요. 즉, X축은 LDL 콜레스테롤 얼마나 낮춰나 퍼센트이고요. 왼쪽은 리덕션 퍼센트에요. 그러니까 높을수록 좋은 거죠. 퍼센트가 100%면 100% 리덕션 됐다는 것도 그런 일 없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제일 강한 게 포시 트라일이에요. 1,2R 바이패스 해서 엄청나게 콜레스테롤 레벨을 떨어뜨렸거든요. 베이스라인의 40% 정도 떨어뜨렸고, 스타틴 트라일이 오물조밀하게 베이스라인 LDL 콜레스테롤의 25%에서 30% 정도 떨어뜨렸고, 아무래도 다이어트라는 게 힘들죠. 베이스라인 LDL 콜레스테롤의 15% 정도 떨어뜨렸고, 바이레스트 시크에스테롤은 이 정도로 떨어뜨렸을 때, 하여튼 상관없이, 수단과 상관없이 LDL 콜레스테롤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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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추면 낮출수록 심장병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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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된다는 게 이미 밝혀져 있고,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차기꾼 아니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워낙에 과학계에서도 음모론자들이 많이 설치고, 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솔깃하죠. 왜냐하면 잘 모르는 의사나 일반인들은 그 사람들이 내놓는 증거라는 게 너무너무 임팩이 크거든요. 그걸 우리가 체리피킹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한테 마음에 맞는 스테이터만 다 조합해서 이걸 다 합치면 마치 거대한 하나의 반론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 짓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에 현혹된 환자들이 많아서 좀 안타까워요. 법적으로 처벌할 수도 없는 거고, 심지어 뇌과사는 아니지만 의사 중에서도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면 낮출수록 이건 뭐 진리예요. 어느 정도냐, 큰일이냐, 작은일이냐 해서 여러 사람이 왈과왈바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면 심장병이 예방되고 좋아진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했죠. 모듈리트 스타틴, 인텐시브 스타틴, LDL 콜레스테롤을 70까지 낮췄을 때. 우리가 더 낮추면은 CHD 리스크가 더 낮춰질까? 즉, 코로나 아트리지 리스크가 더 리니어하게 더 낮춰지나? 아니면 좀 덜 낮춰지는 게 낮춰지나? 아니면 아무 소용 없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뭐 이미 결정됐죠. 스타틴보다 더 강력한 약물 PCSK9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약물을 통해서 보면은 LDL 콜레스테롤을 30까지 낮춰도 아무 문제가 없고 심지어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LDL 콜레스테롤은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지질대사에서 남는 웨이스트다. 찌꺼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찌꺼기가 몸을 돌아다니면서 인플라메이션을 일으키고 아슬마일을 일으키기 때문에 LDL은 이론상 제로가 돼도 좋다라고 하는 분파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뭐 맞는 말이기도 해요. LDL이 0까지는 없앨 수 없지만 이 PCSK9 뮤테이션 때문에 LDL이 거의 없는 사람들 LDL 콜레스테롤이 어렸을 때부터 2, 30인 사람들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 평생 심장병은 안 걸려요. 확실해요. 그러니까 근데 다른 병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이제 그 말이 어느 정도까지 맞을지 모르겠고 또 근거는 포유리나 포유리나 우리 인간 어린애들까지는 LDL 콜레스테롤 3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고지방질 사회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LDL 70이나 50, 80이 노말이 아니라 유절, 에브리지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LDL 평균은 얼마다 해도 100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에브리지지 노말은 아니라 정상상태는 아니라는 거고 인간이 그럼 정상상태가 얼마냐 하면 많은 학자들이 LDL 콜레스테롤 레벨 30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타틴을 썼을 때 LDL 콜레스테롤 30까지 떨어진 덜 큰 문제는 없다는 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고가 됐거든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LDL 콜레스테롤은 그 사람의 위험도에 따라서 낮출 수 있는 건 낮춰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즘 약도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충분히 낮출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하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만 심장병이 안 생겨요. 나머지 70%는 심장병이 그래도 생긴단 말이에요. 스타틴을 쓰든 뭐든 간에. 이제 우리가 스타틴으로 또는 LDL 콜레스테롤을 낮춤으로 해서 리스크가 리덕션 됐는데 그 나머지 70%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레주디얼 리스크라고 해요. 남아있는 리스크. 남아있는 게 아니죠. 사실 70%는 남아있는 게 아니라 30%만 낮춘 거예요. 이제 왜 그러느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스타틴이 좀 약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약을 안 쓰는 경우도 있고 환자가 약을 싫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나 LDL 콜레스테롤만을 재는 거에 한계는 없는가 이런 반성도 있었죠.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이 단 아니다라고 하는 거가 점점점점 그런 입장이 굉장히 설득력을 얻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LDL 콜레스테롤 할 때 보통의 경우는 LDL 콜레스테롤을 다이렉트 콜레스테롤을 안 하잖아요. LDL 콜레스테롤을 계산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계산식을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따서 독일 계통의 미국인인데 프리드 월드라고 보통 얘기하지 프리드발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외국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프리드 월드 이큐에이션이라고 해서 이큐에이션이 있는데 이건 이제 뭐냐면 LDL 콜레스테롤 계산식을 할 때 LDL 콜레스테롤은 무엇이냐 토탈 콜레스테롤 HDL까지 포함한 토탈 콜레스테롤이죠. HDL과 모든 콜레스테롤 리버에서 나오는 또는 인테스티린에서 들어오는 공복일 때 이건 빼야죠. 이건 공복일 때 안 생기고 여기까지는 공복일 때 생기거든요. VLDL1, 카이노메크론, 엠넌트, VLDL2, IDL, LDL 그 다음에 HDL 콜레스테롤 모든 걸 포함한 게 이게 토탈 콜레스테롤이잖아요. 토탈 콜레스테롤 빼기 가로 치고 HDL 콜레스테롤 더하기 5분의 TG거든요. 한번 이것대로 따라해볼까요? 자 여기가 토탈 콜레스테롤이죠. 공복일 때 통태 토탈 콜레스테롤이니까 카이노메크론 제일 큰 거 빼죠. 식사한 다음에 생기는 거니까 여기서 뭘 빼요? HDL을 빼요. 그럼 HDL을 빼게 되면 뭐가 남죠? VLDL1, 2, 카이노메크론, 엠넌트, IDL, LDL, LDL2 그러면 5분의 TG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이 계산식을 해 쭉 비례식을 세워보니까 중성지방의 5분의 1이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중성지방의 150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5분의 1이 뭡니까? 5분의 1은 30mg이 그 콜레스테롤, 누구의 콜레스테롤이요? 이 렘넌트에 VLDL1, VLDL2, 그 다음에 카이노메크론 렘넌트에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플라즈마 TG 레벨의 5분의 1이 이 렘넌트 파티컬의 콜레스테롤이라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보통 해봤자 TG가 150일 하더라도 30mg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다 L2L이거든요. 볼까요? 나머지가 다 계산된 L2L 콜레스테롤. 보통 계산된 L2L 콜레스테롤이 얼마니까? 100, 130인데 요 5분의 TG는 한 30도 안 돼요. 그래서 대개는 계산된 L2L 콜레스테롤이 제일 크죠. 근데 계산된 L2L 콜레스테롤에 좀 희한한 게 있죠? 그러면 IDL이 들어가요. IDL이. 그래서 실제로 칼큐레이티드 L2L 콜레스테롤은 진짜 L2L 콜레스테롤과 더하기 IDL 있는 콜레스테롤이 같이 합산된 값인데 그냥 그렇게 씁니다. 이왕 그렇게 쓴 거. 어차피 IDL도 LDL보다 더 아스테로제닉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프리드 볼드 이퀘이션에 의해서 젠 칼큐레이티드 L2L 콜레스테롤은 HDL 빼고 그 다음에 5분의 TG 즉 랩란트 라이프 포틴 파티클 콜레스테롤 빼고 그 나머지 IDL과 진짜 LDL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계산한 것이 우리가 흔히 계산된 LDL 콜레스테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종족에 따라서 5분의 TG가 4분의 TG가 될 수도 있고요. 인종에 따라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서 한 게 없어요. 이게 다 외국인 서양인 데이터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여러 가지 이게 왜 힘드냐면 이거 완전히 정말 노역이에요. 노역. 이거는 진짜 제가 이제 그런 데서 일하고 왔는데 그런 센트리피지를 다 돌려서 일일이 파티클을 다 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몇 천명 갖고 데이터 되기도 힘들고 많아야 몇 백 명 정도에 낸 데이터거든요. 한국에는 그런 랩이 없어요. 제가 글라스코에 와서 우리나라 가서 2000년 초반에 그 랩을 세우고 있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개업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할 수가 없는데 그 TG가 높아지잖아요. TG 레벨이 높아지게 되면 이게 4분의 TG 3분의 TG래야 돼요. 콜레스테롤 레벨이 그래서 이게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실제 존재하는 LD 콜레스테롤하고 프리드월드 이케이션으로 안 맞는 이유가 5분의 TG로 할 거냐 4분의 TG로 할 거냐 6분의 TG로 할 거냐 이것 때문에 다 틀리는 거거든요. LD 콜레스테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달라요. 근데 진짜 그럼 다르냐 데이터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데이터도 있고 외국 데이터도 있는데 LD 콜레스테롤의 프리드월드 계산식과 식실식과 비교 이거는 이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2009년, 2010년에 했는데 이거는 이제 다이렉트 메져드 콜레스테롤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다이렉트 메져드는 좀 더 쉽거든요. 그래서 프리드월드 이케이션하고 다이렉트 메져드 LD 콜레스테롤의 어떤 비유를 보게 되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프리드월드 LD 콜레스테롤 값이에요. 그 다음 이거는 다이렉트 메져드 LD 콜레스테롤 값인데 0에서 시작할 때 기울기가 다른 걸 알 수가 있죠. 비례식이 그게 왜 그러냐면 TG가 400 미만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TG가 400 이상인 경우에 이 LDL 값이 실질가보다 낮게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많이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연구를 보더라도 서로 맞지가 않고요. 이게 이제 TG 레벨이 400 이상인 경우거든요. 잘 맞지가 않아요. 기울기가 이렇게 R2가 R값이 0.4 보다도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가 않죠. 물론 400 미만도 이게 잘 맞지도 않거든요. R값이 여기 보게 되면 잘 맞긴 하네요. 여기 보면 R값 0.9가 되거든요. 400 미만인 경우에는 아주 그래도 0.93 정도로 잘 맞는 거에 비해서 400 이상이 되면 거의 맞지 않아요. 반도 안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도 좀 문제고 그 다음에 여그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미국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프리드월드 이케이션 하고 로댄스 콜레스테롤 트리트먼트 임플리케이션 해서 이건 미국에서 2013년에 아마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잭에 나오는 겁니다. 저너로브 문제가 되는 게 TG가 150에서 204이면 실체값은 9mg보다 더 크고 TG 레벨이 더 높게 되면 LD 콜레스테롤 18.4mg 더 높은 거예요. 이게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보면 TG 레벨이 높은 사람인데 계산식은 당연히 낮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5분의 TG니까 TG가 400이면 5분의 TG하면 얼마입니까? 80mg이 나와서 LD 값은 낮춰지잖아요. 프리드월드 이케이션 하면 근데 그게 낮은 게 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낮게 나오지만 TG 레벨에 따라서 실제값은 LD 콜레스테롤 훨씬 실제 LD 콜레스테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식이 TG 레벨이 높을 때는 LD 콜레스테롤 언더에스티메이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400 이상은 못 쓰잖아요. 프리드월드 이케이션은 400 이상 되면 그 시기에는 4분의 TG를 해야 되고 더 올라가면 3분의 TG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그 나라의 방식인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과소평가하게 되는 거죠. 언제 중요하죠 이게? 우리나라 사람처럼 당뇨병 이상지혈증 때 이상지혈증 때 TG의 250 300 되는 경우 많은데 그거를 400 미만 프리드월드 이케이션으로 계산해도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계산하게 되면 LD 콜레스테롤 실제보다 뚝 떨어져 나와요. 그러면 치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누구한테요? DM한테. 당뇨인의 경우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아스트로젠닉 라이프 프로틴 훨씬 많고요. LDL도 독해요. 다른 일반인에 비해서 그런데 하물면 TG 레벨이 높으니까 LDL이 치료 시작 가이드라인 100mg 그것도 도달 안 하거든요. 60도 나오고 70도 나오거든요. 남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당뇨인의 LDL 계산치는 일반인보다 낮아요. LDL 콜레스테롤 그러면 오죽하면 아스트로젠닉 G3피데미아란 말이 나왔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프리드발드 포뮬라는 TG값에 따라서 진식값과 많이 다르게 나온다. 그 다음에 LDL 콜레스테롤이 낮게 나올수록 TG가 높을수록 부정확해진다. 이런 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TG가 높은 사람이 이상지혈증 대사증후군 신장질환이 동반된 이상지혈증 그 다음에 DM페이션트들인데 실제한 위협을 저평가할 위험이 커요. LDL 콜레스테롤을 믿으면 그렇다면 우리가 LDL 콜레스테롤을 직접 측정해야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Direct Measured LDL 콜레스테롤은 좀 비교적 새로운 방법이고 한 가지를 제외한 HPS 가마 스터디를 제외한 모든 다른 임상연구에서 쓰지도 않았어요. 그런 값을 오로지 Calculated LDL을 썼거든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특성이 TG 레벨이 별로 높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사람 TG의 메디안 값이 한 120 130 나오는데 서양인은 한 50도 안 나오나 그래요. 그러니까 TG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DM이 있든 없든 간에 TG 레벨이 높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LDL 콜레스테롤을 계산하게 되면 많은 환자를 위험한 사람을 위험하지 않다고 놓치고 치료를 게을리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는 거죠. Direct Measured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LDL 콜레스테롤이 좋긴 한데 한계가 있죠. 첫째 실직값이 아니고 TG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갖는다. 특히 한국 사람처럼 TG가 높은 민족에 있어서는 LDL 콜레스테롤을 실제보다 더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첫 번째 고요. 두 번째 어디 아까 말씀드린 LDL 콜레스테롤 위험하나요? 죄송합니다. LDL 콜레스테롤 위험한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위험하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 TG 리치 렘넌트 라이포퍼파딩 콜레스테롤 가만 놔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TG 리치 렘넌트 라이포포틴 콜레스테롤은 정상적인 사람한테 전체 떠도는 콜레스테롤 아스트로젠 콜레스테롤 10% 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당뇨 같은 경우는 우리가 LDL만 재면 10% 를 놓치지만 당뇨인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놓칠 수가 있어요. LDL 콜레스테롤 되는 게 한계가 측정상의 문제죠. 식구 측정이 안되고 TG에 따라 많이 값을 임상실험에 쓴 적이 없어요. 기전상의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LDL 콜레스테롤 아스트로젠닉 하지 않거든요. TG 리치 렘넌트는 더 아스트로젠닉 하고 그러나 그당한 익스큐즈된 이유는 언디엠 페이션트에 있어서는 LDL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전체 콜레스테롤 90% 넘으니까 괜찮았었는데 점점 당뇨인이 많아지고 이상지혈증 환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이상지혈증 환자한테서는 LDL 콜레스테롤 계산식이나 LDL 콜레스테롤만 쟀을 때는 심혈관 위험을 낮게 평가하기가 쉬워요. 실제로 TG 리치 렘넌트 파티클에 대한 존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LDL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은 어차피 아포비드 높으니까 그냥 약을 써서 상관없을 텐데 제일 문제가 TG 레벨은 높고 LDL 콜레스테롤 낮게 나온 사람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로우 리스크라고 잘못 분류해서 치료를 받아야 사람을 놓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까 하면서 나온 게 드디어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아포비 아이포 프로틴이에요. LDL 콜레스테롤은 HPS 연구를 제한 모든 연구는 프리드발드 유퀘션 했다. 현재 모든 가이드라인과 치료제침이 계산된 LDL 콜레스테롤 갑시다. 동맥 경화를 일으키는 건 LDL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VLDL 칼로미클 렘넌트도 있다. 그 다음에 HDL 콜레스테롤 타겟으로 하기보단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non-HDL을 하죠. 어차피 HDL 콜레스테롤 말고는 다 아스로젠닉하니까 또는 아스로젠닉 파티클을 다 포함한 아포비를 측정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 이런 논쟁이 붙었죠. 그래서 드디어 마지막으로 아포비 라이프 프로틴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다시 라이프 프로틴 공부 좀 해보시면 이게 지단백이잖아요. 지단백. 콜레스테롤과 TG는 라이프 프로틴을 타고 다니지 않으면 혈중에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콜레스테롤 에스터 하고 TG는 전부 다 지용성이 수용 지용성이기 때문에 물인 피 속에서는 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에 녹을 수 있는 차질을 띈 지단백질이 라이프 프로틴이고 이 안에 담겨 갖고 다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는 게 아포라이프 프로틴이라서 표식자예요. 아포라이프 프로틴 B는 한 파티클당 한 커피밖에 없기 때문에 아포비가 100개라면 파티클이 100개 있는 거예요. 아주 쉽죠? HDL은 그렇게 하기 힘든 게 HDL이나 아포라이프 A1, A2는 한 HDL당 2개 또는 1개 또는 3개까지 달려있는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개수가 곧 HDL 파티클의 개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아포비는 아포비 100에다가 아포비 48가 있는데 그냥 복잡한 얘기니까 아포비 를 그냥 재면 되는데 아포비는 한 파티클당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되게 쉬워요. 그래서 아포비가 높으면 아 이거는 아포비가 붙여있는 거에 분자랑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포비가 높게 되면 아 이건 파티클이 많구나. 아포비가 낮으면 파티클 수가 작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그래서 요게 이 아포라이프 프로틴 중에 하나가 아포비 프로틴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또 복습을 하도록 하죠. 보게 되면은 LDL 콜레스테롤 비당뇨인은 LDL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전체 콜레스테롤 90%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당뇨인 말고 당뇨인이나 이상질증은 전체 콜레스테롤 30% 또는 연구에 따라서 50% 가량이 요기에 있어요. VLDL1 VLDL2 RLDL 그 다음에 칼로마크로렘넌트 콜레스테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다 재야죠. 다 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안 재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보세요. 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우 HDL 콜레스테롤 위험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보시면 TG 레벨이 올라가죠. TG 레벨이 올라갈수록 HDL 콜레스테롤은 떨어지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자식 보시면은 LDL 콜레스테롤은 증가 내지는 소폭 뭐 이런 게 있는데 렘넌트 콜레스테롤 빨간색 렘넌트 라이프 프로틴 콜레스테롤 레벨이 점점점점 증가해요. 그래서 이 빨간색과 이 주황색이나 탁색 이거가 합쳐진 게 아스로젠이 라이프 프로틴이에요. 그러니까 TG 레벨이 높아질수록 HDL은 떨어진다. 이거는 우리 눈에 HDL이 재기 쉬웠으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이고 실제로 뭐냐면 이렇게 TG 리치 렘넌트가 많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아스로젠이크 라이프 프로틴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 저번 시간 복습이면서 지금 이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LDL만 재잖아요. 한번 볼까요? LDL만 재면 어? TG가 증가할수록 LDL도 별로 증가 안 해요. 똑같아요. 그래서 TG는 증가하지만 LDL은 똑같구나 라고 잘못 생각하지만 그 기재에 우리가 평소 재지 못하고 재지 않던 렘넌트 라이프 프로틴 콜레스테롤이 점점점점점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동맥 경환을 일으키는 콜레스테롤 파티클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TG 레벨이 이 정도 되면 주로 어떻게 됩니까? 주로 LDL 콜레스테롤이 많죠. 이 렘넌트 라이프 프로틴 콜레스테롤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근데 TG 레벨이 200이 넘어가는 순간 요 정도 되죠. 점점 렘넌트 파티클이 갖고 다니는 콜레스테롤이 많아져요. 그래서 TG 레벨이 400 정도 되는 순간 렘넌트 라이프 프로틴 갖고 있는 콜레스테롤을 양하고 LDL이 갖고 있는 LDL 콜레스테롤이 거의 비등비등해져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TG 제거 HDL 제거 LDL만 산출해봐요. 렘넌트 다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엄청나게 아스로젠닉한 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거 LDL이면 높지 않곤 해서 다 이 사람을 스타틴에 넣지 않는 거예요. 스타틴에 쓰는 그룹에 이거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타틴이 렘넌트 파티클을 제거할 수 있는가 제거는 좀 되긴 해요. 근데 완벽하게 되진 않아요. 그런 것도 레슈드할 리스크 그래서 DM페이션트한테 스타틴을 썼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장병에서 잘생긴 이유는 스타틴이 LDL 콜레스테롤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제거하지만 렘넌트 파티클은 LDL만큼 효과적으로 제거 못하거든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특히 당뇨 환자한테 주로 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우린 그럼 그러지 말고 LDL 콜레스테롤을 포함한 IDL도 포함한 VLDL도 포함한 모든 것에 파티클을 제자. 그래서 지단백질의 개수를 제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뜨거웠던 그런 주제였고 이미 해봤더니 그게 훨씬 더 맞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금년도에 나왔어요. 자마 카디올로지의 Association of Upper Lipoprotein Big Containing Lipoproteins and Risk of Myocardial Infarction in Individuals Without Atherosclerosis 이런 건데 파티클 컨센츄레이션 타입과 콘텐츠의 여러가지 차이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APOB하고 Non-HT 콜레스테롤을 본 거예요. 이 연구는 굉장히 큰 연구입니다. 한쪽은 풀이 굉장히 많은 풀이에요. 시간관계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보게 되면 그래서 보니까 여기 이 안에는 Primary Prevention 세컨드리 프리벤션 심장병이 없는 사람을 예방하는 프리벤션 트라이얼하고 심장병이 있는데 2차적으로 생기는 예방하는 트라이얼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APOB를 측정하는 Non-HT 콜레스테롤 하는 TG로 하는 예측성 내지는 리스크를 봤더니 역시 APOB가 원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움직일 때마다 보게 되면 리스크도 이만큼 증가했다는 즉 APOB가 정확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세컨드리 프리벤션 에서도 마찬가지로 APOB만이 Non-HT 콜레스테롤보다도 APOB만이 환자의 리스크를 정확하게 예측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APOB를 재라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퀘스천을 할 때 콜레스테롤 젤 때 TG도 재는데 우리가 APOB의 넘버를 재는 게 어느 게 더 우월할까 했더니만 파인딩은 뭐냐면 이 코어트 아날리시스에 보니까 APOB가 바이오카델 인파 관련된 유일한 루피드 인자였다는 거예요 다른 거랑 다 보정했을 때 근데 여기서 보면 라이포 프로틴 타입 예를 들어서 BLDL에 맞냐 LDL에 맞냐 이런 것들은 전혀 지착이 안 좋고 오로지 Give the number of the APOB Containing 라이포 프로틴 즉 그냥 APOB 라이포 프로틴 높으면 무조건 나쁘고 APOB 라이포틴 B가 낮으면 그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또 뭐냐면 여기서도 뭐냐면 스몰댄스 LDL이냐 이런 것도 같이 했어요 근데 무슨 그런 타입 VLDL1 더 많았다 아니면 LDL이 더 많았다가 이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오로지 APOB가 많냐 적냐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APOB가 들어가잖아요 노 파티클 노 아스로스크로시스 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요즘은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콜레스테롤 없어도 파티클만 집어넣어주면 생겨요 아스로스크로시스가 그렇기 때문에 파티클이 훨씬 중요하다는 쪽에 얘기가 점점 돌고 있거든요 스타틴도 파티클을 제거하는 거예요 파티클을 콜레스테롤을 제거한 건 파티클을 제거하니까 콜레스테롤 제거가 되는 거지 콜레스테롤만 쪽 뽑아서 제거하는 게 아니라 LDL 파티클 IDL 파티클 FIELDL 1, 2 파티클을 제거해 주는 게 스타틴이거든요 리버에서 잡아채어준 게 그런 거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인티마로 들어가는 게 파티클이잖아요 파티클 사이즈가 많을수록 인티마로 잘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Risk of myocard infarction 신근경색 위험도는 언제 가장 잘 파악될 수 있다 아포빌 컨테이닝 라이포로포틴의 숫자로 잘 파악될 수 있다 인디펜던트 롬피드 콘텐츠 콜레스테롤을 많이 하고 있든 뭘 하고 있든 간에 Type of myocard infarction No-density myocard infarction Tg-rich myocard infarction 상관없이 ApoB의 개수에 좌우된다 라고 하는 아주 혁신적인 논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얘기가 좀 다른 게 DM을 가게 되면 또 다른 메타 아나시스 보게 되면 ApoB라 하더라도 랩런트가 더 위험하다 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랩런트든 엘데리든 간에 하여튼간에 많으면 위험하다 어느 쪽이 많아도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ApoB를 우리가 재야 될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가 된 거에요 그 다음에 HDL 콜레스테롤 미스는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옛날에 당뇨강의 하던 때 쓰던 건데 이건 Tg레벨이 낮고 LDL 콜레스테롤 140이고 이건 Tg레벨이 높고 LDL이 100 나오는 거에요 계산식이 근데 이 사람 피 속에는 이렇게 large LDL이 많고 small dance LDL는 적어서 LDL 파티클로 24개 밖에 되지 않는데 오히려 이쪽 보게 되면 LDL 파티클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Particlewise로 볼 때는 LDL 파티클 넘버가 훨씬 많은 쪽이 훨씬 더 이쪽이 위험하다는 이게 누구죠 이게 DM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스트로젠닉 D3 피 4명 있는 사람 왜 피 속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LDL 콜레스테롤 렙런트가 높고 ApoB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환자를 놓치기 쉬워요 그래서 ApoB는 LDL이 높을 때는 별로 변별력이 없겠죠 왜냐하면 LDL이 높으니까 우리가 이미 알람 알러트 해가지고 경고 그래서 이 사람 치료 잘해야 된다 이 사람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지만 TG가 높고 LDL이 나는 사람 별로 높지 않아 LDL이 70입니다 80입니다 하고 치료할 생각을 안 하지만 그때 우리가 ApoB를 재줄 때 ApoB가 높은 걸 알게 되면 우리가 치료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ApoB가 그만큼 중요하다 ApoB가 높은 사람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그래프 이게 되게 핵심 그래프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 LDL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이거만 재면 안 된다는 거죠 TGDH 렘넌트파틱 콜레스테롤도 재야죠 그렇게 해서 아스테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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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재는 건데 이거를 콜레스테롤 재는 필요 없이 뭘 하면 되죠 단지 아스테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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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만 측정하면 됩니다 이 카이로마이크론 요거는 식사한 후에만 나오는 거거든요 식사한 후에도 나오면 좋죠 이것도 아스테롤 아스테롤 하니까 그래서 아프비 이렇게 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반쪽짜리라는 거죠 LDL만 재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나머지로 다 고려해 넣어야 된다 그래서 아프비 측정의 유용성은 가장 포괄적이에요 모든 아스테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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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잘 포괄하고 있죠 가장 정확하고 영향받지 않아요 어디 영향받지 않아요 TG같은 게 영향받지 않아요 그 다음에 특히 언제 더 좋으냐면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낮거나 중성지방이 높을 때 칼투레이트 될 때는 완전히 미세하거든요 이럴 때 정확하게 나와요 그리고 지질 강화 치료지표로서도 가장 강력해요 그래서 아프지를 측정하시는 게 좋아요 현재 상황은 ESC 2020년 유럽의 아스테롤 아스테롤 에서는 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프비를 일상적으로 측정한 언제 아스테롤 아스테롤 디스리피데미아 아프비는 100mg 데시리트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고위험근은 아프비를 LDL 콜레스테롤 아니에요 고위험근 아프비를 70mg 데시리트 에하로 조절할 걸 권해요 AHA는 미국은 아주 좀 보수적이에요 비용상의 문제로 루틴 측정 권하지 않는다 라고 해놨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의사 보는 게 가격도 너무 비싸고 그 다음에 검사비도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비를 하게 되면 또 추가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그리고 또 미국에는 온갖 종류의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근무하는 의사도 있지만 오지에 가서 근무하는 의사도 있고 피디션 모든 의사가 이런 광범위한 병을 치료하려면 아주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든 심플한 메소드를 써야 되기 때문에 AHA는 그런 실질적인 면을 고려했기 때문에 아프비를 얘기를 안 해요 그러나 사이언티픽 세션 같은 데 들어가서 아프비가 중요하다고 다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쭉 얘기 나왔잖아요 DG, HDH 콜레스테롤 기각 LDH 콜레스테롤 좋아요 여태까지 모든 게 LDH 콜레스테롤 통해서 왔지만 LDH 콜레스테롤 의 문제 정확하지 않은 그 다음에 다 모든 그런 동맥격을 일으키는 걸 포함하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아프비가 중요하다 아프비 지단백증은 지질지표 중에서 가장 정확한 지표이다라는 거 LDH 콜레스테롤 정확하지 않은 상황 특히 당뇨병 중성지방이 높은 상황 비만 등 이상지혈증이 있는 상황에서 아프비 측정이 특히나 도움이 돼요 특히 LDH 콜레스테롤 낮은 경우 그래서 아프비는 100mg per deciliter 이하가 정상이며 다른 가이드라인에 당뇨병이나 심혈관 고위험근 에선 적어도 아프라이포 프로틴 B를 80mg per deciliter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권장이 돼요 해보시면 좋고요 우리나라도 다 있고요 그렇게 비싼 검사 아닙니다 공복 영향을 받지 않아요 공복 아니어도 뽑아도 되고요 그런 되게 중요한 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당뇨 환자에 대한 논문 보게 되면 당뇨 환자한테 지나치게 공복으로 피 뽑는 걸 강조한 나머지 환자가 공복으로 못 했기 때문에 피검사를 스킵하는 경우가 많고 환자가 공복으로 오다가 절단이 있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컴프라이언스가 안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total cholesterol level HD cholesterol level 이런 건 direct measure 되고 대부분 임상 명의 검사가 밥을 아주 심하게 먹지 않아도 약간만 먹어도 그렇게 크게 어긋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루틴 케미스트리는 환자한테 스트릭트한 금식을 권하지 말자 라고 하는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포비는 그런 면에서 식사를 해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규정 보험 규정을 보더라도 아포로 아이포 프로틴 B는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1년에 두 번 정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 정도 하면 충분 하죠 두 번째로 약을 쓰고 있을 때 얼마나 반응이 좋은가 보면 되는 것 같고요 또는 약을 쓸까 말까 했을 때 식사로 했을 때 식사를 해보자 했을 때 그 사람의 식사가 충분히 이 사람을 안전하게 했는지 될 때 아포비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될 수가 있고 숫가가 7,000원인가 8,000원 정도 할 거예요 전체 숫가가 아주 비싼 검사가 아니고 또 좋은 건 우리나라 임상 병력이 굉장히 우수하거든요 아포비 편차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포비를 해보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2부까지 했는데 메시지는 아포비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임상에서 특히나 당뇨 환자들 TG 레벨이 높고 LDL 콜레스테이 낮게 나와서 괜찮네 라고 간과할 수 있는 환자들한테 꼭 한번 해보시고 아포비가 100 이상이면 치료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